그렇게 하지 말고 포즈를 예쁘게 해봐요. 아까 그 머리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예쁘다. 되게 예쁘다. 안 돼, 안 돼. 어! 아빠! 어! 윌리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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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땡큐! 윌리엄! 네. 너 삼촌 언제 삼촌 보러 올 거야? 나 삼촌 TV에서 봤어. 진짜 언제 봤어? 아, 나 잘 때. 네. 잘 때 왔어? 그렇지. 지난 이닝이었지?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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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, 윌리엄. 윌리엄. 윌리엄, 이 삼촌 봤어? 이 삼촌 봤어? 안녕. You're handsome. You're handsome. You're handsome. 뭐시대? Thank you. You're handsome. 야, 아빠한테 할 얘기 없어? 진짜 없나 보이네. I love you. 뭐라고? 늙었다고? 아니요. I love you too, mate. Bye. Bye. 귀여워. 아들이 어떻게 키울 수 있어? 너무 귀여워. 너무 잘 키워요, 진짜. 아빠로서. 막 키우는 거야. 어떻게 막 키우는 거야. 이거 어떻게 막 키우는 거야? 주선아, 이거 또 막 키우는 거 아니에요. 막 키우는 거야? 우리 아빠가 나를 되게 막 키웠는데. 이렇게 되는 거면 막 키우면 안 되겠다. 그렇지. 형, 조심하세요. 야. 이렇게 막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? 어떻게 된다고. 안 되겠다. 난 진짜 집중 좀 해야겠다, 이제.